자 이렇게 오리 주물럭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? 자 이제 먹어볼까? 네 자 이게 오리 주물럭은 좀 매울 수 있어서 요거 했는데 로스를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이소우 맛있지? 매워보이긴 한데 와우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? 응 먹어봐야 돼 안 매운 소울이 이거 먹어 진짜 조금 매워서 괜찮은 거 같아 그래? 그럼 그때 이거 하나씩 먹고 버섯이나 더우세요 벌써? 우와 크다 깻잎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어용 맛있어 잘 먹어울리는 것 같다 맛있었으면 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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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쓴박이? 고기 뭐해? 좀 쌉쌀해. 이게 쌈인데 아까 쓴맛 나는데 맛있어. 쌈 싸먹는 거 맛있다. 매울 줄 알고 루스 해줬더니 루스 안 먹네? 오빠 먹어야지. 루스보다 이게 더 맛있어. 쌈이 조금 큰데? 응. 쌈이 조금 큰데?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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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빠는 이제 마지막 쌈 다 먹었어 벌써? 진짜 맛있네 고춧가루 아빠 골라줄까? 응 안질긴거 이거 이거 응 버섯 많이 굴걸 그랬네 응? 그러니까 버섯 좋아하네 죽었어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버섯이야 벌써 끝나버렸어 너무 많은거 아니야? 응 밥이 이정도는 들어가야지 땀이지 다 잘라먹었네 다 잘라먹었네 응 다 낼 수 있어 으악 뭔데? 응 다 들어갈 수 있어 어머 다 먹었다 응 자 오늘도 잘먹네 응 다음에 이거 또 해줄까? 응 응 오 응 나가 에어 그게 و